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되면서 전두환 일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추징금 1,600여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이 칼을 뽑아낸 것입니다 추적할수록 양파껍질처럼 튕겨 나오는 재산은익은 가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최고급 빌라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일하는 그림을 사서 창구에 처박혀 놓고 있는가 하면 조세 비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고 수천억 원을 무려 3만여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숨겨 놓았다니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숨겨 놓은 돈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는데도 내놓아야 할 돈을 내놓지 않으려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불똥을 염려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투공 보고 놀랐는지 230여억 원의 추징금 미납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법이 무서운 줄 알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공무원 범죄에만 국한된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 범죄도 확대하기로 해서 기업인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고 월남으로 도피하면서 18조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중 씨도 전두환 씨처럼 한 푼도 없다면서 아들 이름으로 600억 원에 이르는 골프장을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정부가 추징할 수 있는 돈이 김우중 씨를 비롯해 6조 원의 보도를 낸 정태수 전 한복으로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내야 할 돈이 무려 약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 내겠다고 더 이상 배짱을 못 부릴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습 체납자가 무려 15,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 한술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추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돈을 움켜지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이토록 돈에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섹스피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돈은 검은 것을 희게 만들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명예와 친구들을 만들고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들이 줄을 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을 목숨을 걸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란 이렇게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돈은 만인을 늑대로 만들기도 하고 범죄와 전쟁 부패를 만들기도 합니다 돈을 탐하다가 살인과 사기, 배신 등이 난무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또한 돈은 지나치게 탐하면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전두환 씨를 통해 보았습니다 돈이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지만은 필요한 만큼 가질 때 진정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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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